알았어 알았어 어? 둘이 하자 아 나와던지 아니 니디를 먼저 했잖아 왜 나가? 나갈까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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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담에 필요하냐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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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되는데 어? 이 부분은 다 나갔어? 왜 다 나갔어? 아 내가 나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 나갔어 나가지 또 떠들었지 또 또 들었지? 이상한 말 했지? 됐어 여기가자 여기가자 또 떠들었지 또 뭐 했다 많이 뭐 했다 여기도 괜찮네 요즘 조금 일찍 내리는게 트렌드야 뭐해? 뭐 웨이브 독수리 날개법? 그거라고 나오던데? 저거 빠른데 뭐라고? 형이랑 내리는게 좀 빠르대 아 먼저 내리면? 어 근데 형은 어차피 사람 없는데 내리니까 형 먼저 내리.. 또 어딘데? 또 아직 어디다 어? 먼저 내리네 원래 찍는데보다 조금 더 빨리 내리는게 그리고 뭐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웨이브 타면서 가면은 내리는게 좀 빠르다 그러더라 이제 막 페카드 같은데 갈 때 그때서 그때서 에머리 빨리 나왔네 에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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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판 좀 어부라다 아 계속 잡을 잡... 구성만 있었어도 그로... 그로... 그로자마이소 한반도 못쌌잖아 그로자마이소 에따비 써도 죽었어 그거를 그로자마이소 그로자마아 그로자마자 이 정도면 먹어줘야지 형 차 타고 딴 데 가서 파밍하자 자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여기 주변에 먹을 것도 없어 빨리 와 라이프 먹었어 빨리 와 저쪽 가서 하자 여기 삼창고 쪽 가서 게임머리 병원 밖에 여기 없어 나 먹었다가 버린 거 있어 한번 이러봐 버린 거 어? 저기 아닌가? 저기 오케이 렛츠고 오바리 비행기가 아까 어떻게 갔지? 이렇게 갔지?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오케이 렛츠고 오바리 비행기가 아까 어떻게 갔지? 헐 베비 내려가야 되네 하아 차 타야겠다 아래 drafted 할일 대대 she 연입 워시 리뷰 승리 틈 shine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라고? 메일 랍 아 어떻게 터보를 써도 아부다 느리야 오 앞에 서라 왼쪽에 그냥 가? 아 아 다 쳤어 나무 쳤어 존단맞네 사람 잡을까 그냥? 아니 나 지금 별의도 없어 아니 저거리에서 배울이 왜 필요해 별의도 없구나 뭐야 별의도 못 보여줬지 아 아 아 아 저기 이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별개가 되는거야 야 이거 미라도 타 빨리 공해 환경오염 시키지 말고 빨리 미라도 타 미라도 타 아 아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오 오 오 오 오 오 보여줄게 안에 들어가는 모습 어때 이게 바로 나왔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wal 오 오 오 오 consciously 음 보전기 왜 이렇게 많아 보전기 줘? 네 보전기가 많다고? 뭐 뭔소리 해 그냥 잡자. 응. 가네. 우리 차 안 가져가? 형 차 가자. 내 차는 못써. 가자. 걸어가지. 응. 자기가 좀 먼데. 자. 자동끼리 하면 돼. 아. 배울 없냐? 배울? 얼마나 배울 먹어야 돼. 잠시만. 잠시만. 어? 이 소름. 아. 배울 먹어야 돼. 뭐하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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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. 아. 나 안 죽었어? 어. 나 튕겼어. 아 진짜? 오케이. 왜 여기까지 뛰어왔냐. 나 웃기네. 말이 없길래. 난 화장실 간 줄 알았네. 근데 튕겨도 왜. 접속. 접속. 아웃이라고 나오질 않네. 좀 더 자기장 가자. 응. 자기장 싸움. 어. 큰일나네. 1렙 자기장 맞으면서 안 들어온 애들. 존나 많아. 2렙 자기장까지. 예전에 너처럼. 괜찮아. 괜찮아. 하다가 죽었어. 우리나들 많아. 괜찮아. 밖에서. 밖에서. 죽는 애들이 많아. 어. 하다가 죽더라고. 오. 어 자기장. 자기장 못 쉬워. 칠탄 좀 있어? 칠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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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2번. 그거 쓰는거야? 어. 뭐야. 칠탄. 칠탄. 칠탄은. 칠탄 180번 있어. 칠탄. 칠탄 줄 수 있어. 40. 그걸 내가. 저정용으로 쓰는거야. 어. 뭐. 뭐. 밖에서. 흡. 하고. 하다. 구경. 그. 이제 뛰어가도 충분해. 시간은. 사람만 안 만나면. 아마. 여기에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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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고. 남이 3개나 있네. 응. 지통기 하나 끌고. 불쌍이 난 것 같은데. 불쌍이 난 것 같은데. 불쌍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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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쪽에 차 타고 가라고 이리로 넘어올 텐데. 네. 쏜기 쏜기. 저 레돗이나 홀로 남는 거 있네. 없어. 아무것도 없어? 나 200 끼고 있어. 불쌍이랑 뭐 남는 거 같아. 없어 아무것도 없어. 탱. 개 파밍을. 마을로 가면 다 있지. 마을로 가면 금방 죽어서 안돼. 안 죽어 잘. 안 죽어 난. 죽어 난. 어. 여기 공장 하나 있는데. 공장. 다 털려 있어. 그리고 없어. 10분 남았어. 털. 털러. 아 나 이거. 털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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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어흥. 엠. 엠. 털러. 빵. 베러. 엠. 엠. 털러. 강웅. 次にほんがいけんじゃん。 いいね。 おっ! オープンだった。 もう。 もう。 それにも。 それにも。 これぐらいで。 え? なぜ? 大事なのが。 それで。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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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동굴! 뭐 있지 않을까? 가봐 어? 어? 아이고, 수류탄 일곱바리나있냐? 어? 아무것도 없네? 실화잉? 어떻게 아무것도 없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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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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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쪽으로 뛰어 도로? 도로 뭐? 걸어갈거야? 아니 도로 쪽으로 뛰어야지 차 타고 데리러 가기 힘들어 길이 X같아 나 일단 자기를 한 번 해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도로 쪽으로 어 아 걸어가도 되겠다? 나도? 안될 것 같은데? 뭐야 깜짝이야 미친 새X 왜? 왜 잡았어? 아니면 오! 아 기절 거기 사람 있다 도로 한편이야 잠깐만 형 내가 이쪽으로 뒤로 갈게 뒤로 둬 내가 보는 방향이 이쪽으로 뛰어와 고춧가루 뿌렸어 왜? 태워 그냥 아 앞에 있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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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앞에 나무 자 어디 봤지? 못 봤어 형 안 잡고 가면 어차피 죽어 아이 이거 가면 돼 어 차로 차로 나 치겠다 그지 어 그지 쟤 둘이 싸우고 있어 형 근데 들어가야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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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가야 돼 저거 해서 가야 돼 이거 좋은 띠 아 아 발 앞에 사람이 있었네 아 왜 안 오겠지? 나 시크 지어서 다행이다 아 억울한건 없겠네 억울한건 억울한건 안 돼 철 무상 몇개 있는데 이케 이케 도로쪽으로 도로쪽으로 차를 구하면서 들어가야지 도착하면 아프다 이거 한번 봐 뒷차있나 차있으면 살구 하고 없으면은 약간 불안불안 하다 자동 매크로 달리기 이제 쫙쫙 단다 아 이거 다음 아예 괜찮다 이거 삼짝이장이 아픈거네 이거 다퀴 구상 있잖아 어디서 있어야 되냐 아직 멀었어 도로로 뛰어 도로로 응 있어야 되지 않네 아니야 아직 지금 있으면 죽어 다왔네 저기 산쪽으로 뛰어 산쪽으로 저거로? 1분밖에 안 남았어 살아 이거 아직 쓰지마 구상 들어가서 써도 되겠다 이거 저 나무쯤 가서 쓰면 되겠다 지금 미리 쓰면은 들어가 되겠다 존나 많이 남았네 응 바로 떼야 된다 돈이 좋은 이 다음 자극장은 스쳐도 스쳐도 죽어 네 그래도 간에 간에 가깝네 그지? 아래 아래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네 아 근데 여기는 그냥 눈 맞추면 죽어야 된다 응 이러만 있어 이러만 있어 위로 쏘놨다 거기 위장해 위장하고 있어 여기 집까지만 들어가 여기 응? 바로 앞에 바로 앞에? 거기 조그만한 집 있잖아 운막 저 쩜 보이네 몇 피키면은 여기 보이지? 운막 여기 여기 너무 위험한데 어차피 잠자기장 때 또 죽어 이러면은 희망이 없어 여기 앞에 차가 있어 아니 저 차 그냥 세워놓은 거야 없어 운막까지 뛰어 차 가져가면 안 돼? 어차피 저 언덕실 올라가지 못하는데 차 이 차는 내 거야 바닥 가로 가야 돼 바닥 가 저쪽 집이 왔대 내려간다고?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왜? 내려가면 희망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 바닥 짜기장 때 약간 중간 쪽으로 들어가야지 정보하려면 네? 내려가면 다중짜기장 어떻게 하려고 어 형이 아까 그 운막이 딱이었네 아 왜? 어 거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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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거기서 얘들 내려온다 형 언덕 쪽에서 여기 뭐야 형 도로 중간에 그 뭐야 집 같은 거 집인가? 저쪽 들어가 있어 그럼 어디? 이거? 아니 아니 도로 쪽에 붙어있는 거 이거? 이거? 어 어 이게 사람이 좀 많으면은 우리 팀 인원이 깎아서 들어가는데 밖에서부터 이렇게 한 명 있을 때 중골박 해야돼 태웠다 잡아버려 저런거 잡아야 킬도 좀 오르지 형 보지도 않을텐데 잠깐 가서 봐봐 그쪽 아니야 왼쪽이야 어 어 저기있다 저 건덕기 늦었다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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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말고 형 걔랑 싸우는 애 있어 그쪽 정면에 왼쪽에 저 큰 창문으로 좀 봐라 이씨 어? 있지 않을까? 아니 그럼 또 위에다 쏴야 대가리에다가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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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타고 날라 그냥 어딜 날라 걔 말고 형 바로 왼쪽에 하나 더 있거든 어? 그쯤에 안 보여 좀 큰 창문으로 봐도 형 보는 사람 없어 지금 아니 오 쏜다 쏜다 차타고 째 어디로 째 어디로 째 어디로 째 어디로 째 셀 때도 없어 요 중간 아까 거기 도로 옆에가 들어가 있어 오우 연막 피고 연막 피고 첫 쪽에 도로 쪽에 고 너무 멀리 말고 어어? 왜 바다로 던져 하하핳 잠깐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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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흐흐수 도로. 도로 치 descrição 아